고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박민숙입니다. 기자회견문 의료공급자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안과 제약회사 배불리기 약가제도 개편 즉각 중단하라. 생색내기용 선별적 보장성 강화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는 병원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를 이유로 국고지원을 축소하려해선 절대 안된다.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건강보험 흑자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2015년부터 5년간 진행할 중장기 보장성 강화안을 오늘 결정한다. 원래 지난번 계획이 2013년에 만료되었으므로 최소한 작년에는 보장성 강화안이 결정되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보다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만 집중하여 무려 1년이 지나서야 보장성 강화안을 발표한다. 그런데 이렇게 발표하는 보장성 강화안조차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전혀 이룰 수 없는 생색내기용 누더기안을 제시하고 있다. 언뜻 봐도 선별적인 몇 가지 항목과 질환들에 대한 구체하고 복잡한 내용들로만 제시한다. 그리고 그나마도 의료계의 민원을 처리한 양상이다. 여기에 금일 오전 정부는 12월 17일에 입법 예고된 약가제도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약가제도 개정안은 제약회사의 수익 증가를 위해 약가 인상을 용인한 조치로 이 또한 건강보험 재정을 제약회사에 퍼주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의 강화안은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전혀 가져오지 못한다. 정부안은 목표 보장성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만 일부 강조점을 두고 나머지는 내용이 없다시피 하다. 선별적인 보장성 강화안이라는 점은 차지하고라도 이조차도 비용효과가 불분명한 비급여 처치를 포함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다 난임수술 지원이나 결핵환자 약제비 지원 등은 국구에서 하던 것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것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병원 자본이 급여해달라는 항목 하나하나만 매달리며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간보험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인가 병원 자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인가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둘째, 재정 측면에서도 이번 보장성 강화안은 현재의 흑자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 흑자는 아파도 돈이 없어서 국민들이 병원에 가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전적으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진하는 것이 맞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흑자 자체가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를 반증하는 것으로 조속히 시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정말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계속 저축하면서 국구지원금을 축소할 요량이라면 이는 천인 공로할 만행이 될 것이다. 노령화 등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 재정을 순전히 노동자, 서민에게만 떠넘기는 행위는 정권 퇴진의 사유가 될 것임을 명심하라. 셋째, 정부의 보장성 강화하는 병원에 대한 동계 기전이 전혀 없다. 정부는 그간 시민들에게 요구한 비보험 포함 진료비 상환제와 병원에 대한 지불 제도 계획 등을 조속히 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현재 추진 중인 약가제도 계정안은 제약회사 퍼주기이다. 국민들을 위해서는 약 12조 원의 흑자 쓰기가 아깝지만 제약회사를 위해서는 자신의 도인량 선심 쓰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추진 중인 약가제도 계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도 안 되어 나열하기 힘들 만큼 많은 의료 인용화 정책을 강행 중이다. 그리고 역사상 최초로 진주의료원이라는 공공병원을 평화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잘못된 건강보험 보과체계를 개선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완전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병원과 제약회사 그리고 민간보험 회사에게는 한없이 자상하다. 건강보험 흑자는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병원 확대와 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군두박질치고 있는 정권의 지지율이 조만간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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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